금수저 코그모의 서울대 입학기입니다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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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플키 서울대 하아 서울대 오늘 해볼 코그모입니다 다를 것 없는 빌드인데 하나 다른 거는 이제 뭐 폭풍전사를 사용을 한다 생각해보니깐 되게 험난한 상황에서 코그모가 커야되는데 다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좋은 조합 게다가 빨라지게 해주는 조합이라서 이거는 높은 확률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힐 쓴다 에이 에이 빡치나 뭐야 넌 아이고 대박났어요 1월에 777 받던 애가 지금 한 222까지 들어왔거든요 지금 이제 어허허허 또 싸움이야 쉴 틈이 없네 틈 좀 싸우고 싶다 ... 오케이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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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오늘은 회식이다 나 날 건드려 어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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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아 퇴아아 뭐야 이것도 퍽 퍽 퇴얘 퇴얘이 터무니 터무니 4초 한방 더 나빠르기 여기까지 오케이 아 빡세게 달랬다 느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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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리신 인쇄킥 좋아요 하지만 나 살아나고 하하 좋아좋아좋아 하하하하 금수저 메타 이제 여기부터 이제 집안의 자본력으로 싸우는거죠 우리팀의 팀 구석원이 저를 보호하기에 최적화되있다는거 음 잘 먹고 갑니다 으아하! 하하하하 바론 먹고 있니 얘들아? 하하하 바론도 먹다 말았네 아 좋습니다 무통틀죠? 자 이렇게 오늘 폭풍단사 코고모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생존기 없는 원들의 특성을 폭풍단사로 커버하고 어느정도 베이비시팅을 받으며 딜을 하는 방향으로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팔로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피드백이나 다음에 해봤으면 하는 플레이는 리플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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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